안녕하세요. 초원을 불러드리겠습니다. 알아서 가지 못하는 그런 이름 하나 때문에 그립한 눈물 속에 나는 누워 보낸 뿐이죠. 수치듯 보낸 사람이 어쩌다 내게 들어 놓아 장미의 가시로 남아서 나를 위해 다 느껴 보내주고 사랑만 할 수 있나 멀고 온 세상 끝까지 그대가 또 어디라도 나는 그냥 행복할 테니 사랑만 할 수 있나 너는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은 하나 때문에 그리미가 눈물 속에 나는 보낸 눈이 있어도 숨지듯 보낸 사람이 어쩌다 내게 들어와 부착 위에 다시 로 남아서 나를 우리를 지켜보내요 살아가면 만날 수 있나 멀고 온 세상 끝까지 그대라면 어디라도 난 그저 행복할테니 난 행복할테니 그대라면 온 세상 끝까지